우필이 어디론가 내 미니언을 끌고 어디론가 간다 저 밀어 가볼게 요네가 빠졌어 요네 그거 빠졌어 2 나와 님 튕겼는데? 에? 아 로맨맨 같은 게 아니야 튕긴 거야 저거? 튕겼어 나 어 나 아 나 마이크 끄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튕겼어 잠깐만 나 가볼게 튕겼어 어? 튕겼어 안 잡은 거래 저 튕긴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어떡해 그렇게 해 아니 갑자기 위즈의 카시가 있는데 구멍이 이렇게 걸어가더니 내 미니언을 끌고 가더니 요새 아무 스킬도 쓰지 않고 막고 계셨는데? 아 쟤 레전드다 나 진짜 튕긴 줄 알았어 너무 아무것도 안하길래 튕겼구나 하고 있었는데 아 기가 뜨거워 기초에서도 말이 없어서 나도 튕긴 줄 알았어 아 기가 뜨거워